영화 배우 강수연이 끝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강수연의 피부에 많은 동료들이 애도를 피하고 있는데요. 그 중 배우 김영자가 공개했던 강수연과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우 강수연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한국 영화계 거장 임권택 감독과 강수연과 함께 연기한 배우 김영자가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두 공개해드릴까 합니다. 영화 인장으로 진행된 강수연의 장례에서 임권택 감독과 배우 김지미, 박정자, 박중훈, 손숙, 안성기가 장례의 고문을 맡았는데요.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피부가 전해졌을 때 생전 그녀의 전성기를 이끈 한국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이 그녀의 피부에 침통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임권택 감독과 강수연 사이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수연은 생전에 임권택 감독의 영화 시바지의 주연 배우로 출연하여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영화 시바지가 국내에서 처음 개봉했을 당시만 해도 영화의 인기가 너무 부진해서 상영관의 관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상영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주연배우인 강수연 뿐만 아니라 임권택 감독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들이 긴 시간 너무나 많은 고생 끝에 영화를 완성하여 상영까지 했건만 관객 통원수는 대단히 부진하여 흥행의 참패를 맛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이 영화가 세계 최고의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에서 당당하게 수상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하게 됩니다. 임권택 감독은 이 영화로 이랴 세계적인 감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강수연은 처음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세 번 실망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강수연은 처음 시나리오를 받자마자 천하의 임권택이라는 이름만 보고 곧장 출연을 결정했지만 시나리오가 거의 애로에 가까운 내용이라 첫 번째로 실망하고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촬영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지독하게 힘들고 고생스러운 촬영에 두 번째 실망을 했고요. 세 번째는 강수연 본인이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흥행에 분명 성공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영화는 개봉하는 날부터 흥행에 참패한 것이 세 번째 실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망이 베니스 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으로 모두 의미가 없어지고 단숨에 그간의 실망을 모두 만회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베니스에서 수상하기 전에는 국내에서 이 영화를 전부 선정적인 면만 부각해서 홍보를 했었는데요. 사실 시바지라는 제모부터 선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영화 포스터 또한 강수연의 야릇한 포즈가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영화 시바지는 강수연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작품이었는데요. 강수연은 아이를 낳는 장면을 위해서 출산 다큐멘터리를 100여 편이나 관람하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유튜브와 영상 매체가 넘치는 세상이지만 당신은 일일이 테이블 구해서 봐야 했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그녀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시바지 전까지만 해도 청춘 스타에 불과했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걸그룹 아이돌 같은 어린 팬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하이틴 스타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으로 치면 수지가 성인 영화에 출연한 격으로 강수연의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캐스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수연은 그런 청춘 스타의 이미지를 쌓으면서 예쁜 역할만 하고 편안하게 연기를 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야심을 가지고 여배우로서 대성공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임건택 감독의 해외 진출에 같이 발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니스에서 화려하게 수상한 그녀는 수상했을 당시 베니스에는 가보지 못했다는 의외의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당시 우리의 영화진흥공사에서 베니스 영화제에 필름만 보냈을 뿐 영화에 출연한 그 누구도 영화제 현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영화제 수상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영화제 수상 소식이 전해졌고 당시 영화진흥공사에서 트로피만 받아와서 서울에서 따로 시상식을 열어서 강수연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베니스의 화려한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수상해야 하는 여우주연상을 우리끼리 서울에서 따로 만든 시상식에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국내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민국의 정부 각계 관료들이 난리가 나면서 중요 인사들만 초청한 특별시사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당시 임권택 감독과 배우 강수연만의 초청을 받았을 뿐 시바지 어머니로 열연한 김영자 등 출연 배우들은 많은 고생을 하며 촬영을 마쳤지만 당시 해당 시사회에는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사회 상영이 끝나자 올해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고 축하 행사와 만찬까지 진행되었지만 감독과 주연 여배우만 행사장의 입장이 가능했을 뿐 김영자를 비롯한 기타 배우들은 입구에서 제지당하며 천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영자는 과거 한 방송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내쫓겨서 서러움에 터졌던 분통을 표출했는데요. 그 정도로 당시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이 낮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며 화려하게 활동했던 배우 강수연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녀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소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